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오늘 방송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차트로 보는 글로벌 반도체 칩전쟁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의 일을 깠다. 그러니까 이런 보시게 되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성장률이 높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50년도 30년도까지 엄청나게 가파라게 여러분들 성장하죠. 2030년도에 1조 2천억불까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MD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딱 뭘 볼 수 있겠습니까? AI용 반도체 칩 수요가 폭발 증거를 하겠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위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보시면 디자인 오브 메모리 칩,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분홍색, 진짜 장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뭐 한 5% 정도. 이게 마이크론 몫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바로 밑에 보시면 반도체 칩을 만드는 장비 회사는 미국의 압도적 1등이죠. 한국은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는. 그다음에 실리콘 웨이퍼, 케미칼, 깨스 이런 부품 소재 산업. 부품 소재 산업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좀 위치가 있네요. 그다음에 반도체 칩 메뉴팩터링. 칩 메뉴팩터링에 한국의 존재감이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테스트 시장, 패키징 시장, 어셈블리 시장,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한국이 어느 정도 존재감이 있네요. 그 다음에 칩을 이제 설계하는 거. 디자인, 소프트웨어 이런 경우는 미국이 압도적인 1등이네요. 팹 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장 없이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그다음에 이제 CPU 디자인, 삼성전자가 이제 CPU도 만드니까. 그다음에 디자인 오브 아날로그, 디스크릿 앤드 아드 칩.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국의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가 된 내용인데. 이걸 좀 더 크게 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친듯이 가격이 올라간 것이 2조 7천억불, 엔비디아의 시장 가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폭발적인 증가를 한 거죠. 대단한 거죠. 시장 가치를 한번 보면, 여러분, 시장 가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가치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의 여러분들, 시가 총액이 3,530억불입니다. 큰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990억불. 정말 인텔이 큰 회사였는데 많이 쪼그라들었네요. 13억불밖에 안 되네요. 마이크론도 13억불. 퀄컴이 엄청난 회사지만 여러분, 2,280억불밖에 안 되네요. 타이반 TSMC, 대만 반도체가 6,570억불. 많이 한 두 배 정도 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강장비를 판매하는 네덜란드의 ASLM이 3,780억불. 어드반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2,700억불이 되고, 그 모든 걸 다 포괄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우위가 2조7천억불이 되는 엔비디아인 겁니다. 대단한 회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주요 세미컨닥트 회사, 미국에서. 이거 좀 시간이, 2023년도 시간이지만 조금 지난, 그러니까 조금 가소평가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인텔, 헐컴, 어프라이드 이런 머티레일, 텍사스 인트루먼트, 램 리서치, 마이크론 테클라리지, K램. 이런 이런 미국의 세미컨닥트 반도체 회사 기준에서도 보면 삼성전자가 아주 큰 회사입니다. 이제 최태현 회장이 SK하이닉스를 인쇄가 참 잘했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이제 공이 많이 그냥 퇴색돼 버린 그런 사례에 속하네요.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SMH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 상장펀드입니다. 그다음에 2등 되는 반도체 섹터 상장펀드가 XOXX입니다. 이게 크희름 보시게 되면 이 순서가 거의 시장같이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 여러분들 펀드에 1등이 엔비디아, 그다음에 대만 반도체, 브로더컴, 퀄컴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수준이 한 3위권입니다. 3위권 여기서. 미국에 있는 그 유수의 반도체 회사를 통틀어 가지고 거의 3등 정도를 찾아온 겁니다. 이 회사들이 가장 반도체 혁명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거를 여러분들 재미있게 해놨는데요. 사우스 코리아는 앞으로 10년 이후에 생산 총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오히려 중국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199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의 반도체 칩 생산의 80% 정도 차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푸른색이 미국, 그다음에 노란색이 유럽인 겁니다. 유럽인데 이게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미국과 유럽은 변함이 없고 나라별로 10년 후를 본 겁니다. 일본은 거의 유지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 앞으로 타이완은 약간 줄어들 것이고 생산 캡합니다. 반도체 이름 생산 설비, 보유 현황.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은 급속히 올라갔지만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한국만 이 네 나라 가운데서도 생산 캡파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밝은 소식인 거지. 이거는 이제 과정을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런 과정 하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본 건 없겠어요. 자, 여러분 이 전쟁에서 참 우리 선대들이 잘하셔가지고 훌륭한 산업을 밀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반도체 취임만 잘할 게 아니고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설계사도 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노다지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중국이 줄어들 걸로 본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업계의 의견을 다 여기 보시면 세미컨닥트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보스톤 컨설팅 그룹 이런 공동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중국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대신 한국이 늘어나는 거죠. 그 내치가 안정이 돼 가지고 이 칩전쟁 반도체 칩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뭐 보조금도 주고 법인시도 좀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 각별한 전쟁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보시다시피 이 제품 여러분 생산한 라인업 보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계속 신제품을 이런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gpu의 gpu의 여러분들 신제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그것에 맞춰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만큼 뭐죠. 업그레이드된 성능이 더 좋은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합니다. 전쟁이 딱냐 하면 전쟁이면 전쟁. 목숨을 건 전쟁을 하는 겁니다. 몇 달 간격으로 쫓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만 그런 것이 아니고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삼성전자 다 이런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기면 왕창 먹는 거고 패배하면 그냥 골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 주가하고 여러분들이 2등업체인 amd 주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다룬 것은 개인적인 취향도 있지만 가장 사람을 자극 건설적인 방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술 변화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 본인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자극을 받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1등하고 2등 차이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한쪽은 대박이고 한쪽은 혼미가 쪽박이 되는 겁니다. amd도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회사거든요. 존재감이 거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더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이게 나라가 완전히 그냥 뭐 이게 총만 안 들었지 이게 전쟁이죠. 이게 뭐 뺄 게 있으면 이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좀 긍정적인 것은 보니까 그래도 한국이 10년 앞으로 다른 나라 일본 대만 중국에 비해서 가장 생산 설비를 더 반도체 생산될 비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확장되는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의 필적할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내려가는 것만큼 한국하고 미국이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주는 거죠. 그런데 가야 될 길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공병호 tv에서 여러분들 소개했던 얼마 전에 소개했던 소위 ai 반도체에서 nbdi의 gpu를 대체하는 gpu를 대체하는 추론에 특화된 신경망 처리장치 npu를 여러분들 만드는 리벨리온이라는 ai 반도체 스탑더밥 회사가 지금 상장하는 데 시장 가치를 뭐 2조에서 1조 정도로 보도구먼요. 그렇게 똑똑한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조그만 기업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nbdi 제품을 대체한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설계 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계 능력이.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해야 될 일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 반도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갖고 있는 것은 여기 웨이퍼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메모리 칩 제조 이 정도지 더 이런 부가가치를 많이 낳는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cpu와 gpu 제조에서는 아직도 많이 열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가 다 분발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은 인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시야도 많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자극을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앞을 보고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